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제2교역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. 이번 방문에서 윤 대통령은 반도체 초미세 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는 ASML 본사를 방문하는 등 한국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. 윤 대통령은 또 헤이그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을 예정입니다.